덴벨레 크몬! 오야르사발 갑니다 오야르사발 크몬! 소영민이 나오기 전까지 오야르사발로 가겠습니다 일단 양발은 아니지만 약발 4 석토 준수 나쁘지 않죠? 크로스도 괜찮고 아 특성이 하나뿐이네 요거 좀 아쉽네 여기에서 뽑겠습니다 그리고 6번 뽑을게요 바로 갑니다 6번 두번째 오! 이래가? 오! 중간쯤 나온거 같아 중간쯤 오 그렇지 중간쯤? 오 좋아 안토니 안토니? 자 안토니 아파 봐라 인마 봐라 인마 봐라 인마 아 가다 인마 아 아 저 바에 그래서 카바가 나오네 짤치부르크 지은거 나왔는데? 속도가 너무 느린데? 근데? 아 잘나고 있으면 영상각이겠는데 오늘 영상각은 뽑을 게 없다! EPL만 쏙 빼놓고 나왔네 아주. 덴벨레를 먹을 건데! 덴벨레가 650. 딱 10 부족하네 10! 650! 640! 딱 10 부족하네. 딱 10! 10만 채우고 바로 덴벨레 먹으러 가겠습니다. 드디어 덴벨레 얻는 날입니다! 덴벨레 덴헤아! 이야, 이 자리가 그의 자리입니다. 와.. 슈팅은 나왔네 베라리즈가 석도가 미쳤다 112면 너무 좋은데? 112면 스타드 한 번 볼까요? 이야.. 가속 110이네 신속 100구야 미쳤어 이거 스윗이 좀 아쉽게 하다 근데 크로스가 좋네 약간 크로스 염동이 하네 드리블 볼 컨트롤 미쳤고 민벨 좋고 끝났다 끝났다 양발 빠른 드리블 죽었다 맞네 아! 이거 있잖아 디아즈 슈파워 여기까지 하면 무슨 얘기가 없겨나? 어! 안 떨어진다 추키 때문에 디아즈는 그냥 걸어 투자하겠습니다 웬만큼 그냥 걸어 투자해버린다 48까지 그냥 치울게요 디아즈 한 번 스페셜 돌리기 한 번 키 Sap Ahmed 랩트윙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죠 보이시나요? 여러분 No.2에요 디아즈 라이트윙 덴벨레 You still my No.1 덴벨레 No.1 이렇게 가면 되겠다 사발 좋아요 디아즈 디아즈 그렇지 디아즈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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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디아즈가 슈퍼 세입 그렇다면 내가 이해하지 디아즈 와 디아즈의 크로스 덴벨레 골까지 와 이 엄청난 조합 신입생들의 조합 좋았죠 아무튼 어머니든 아버지들 부모님이 주도골 같이 계시니까 차 오 덴벨레 오 좋다 덴벨레 여러분도 똑같이 디아즈 오 사발 오이아르 사발 오 좋네요 왜 부족하지? 한참 남았다고? 한참? 아닌데? 한참 남았지 않은데? 와 디아즈 좋다 근데 와 디아즈 좋다 일단은 지금 80 엘리트 스타트를 하나 준다 보니까 하나 뽑아볼까 한번? 맨디 오 맨디 딱인데 맨디 맨디면은? 야 맨디는 나이스인데 완전히? 디아즈 덴벨레 오야라 사발 그 다음에 맨디까지 얻었으니 오늘 여기서 끝 다음 시간에 만나요 오